일단 이쪽에 내려서 차를 먹고 킬까요? 일단 안전하게 노란색 쪽인데 차가 제가 노란색 일단 로즈옥 쪽에도 있던데 내리면 되죠 이제 가요 가요 노란색 쪽으로 최대한 가세요 최대한 가다가 차 있으면 드시면 되고요 역방님 푸사 그림 귀엽다고 하시는데 직접 그리신 건가요 혹시 따로?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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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눈목님 그림도 되게 이쁘던데 항상 보니까 아 저거요? 매번 그려주시면..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야 중공군들이야 이거 무슨 말은 제가 그 소리 좀.. 야 조심하세요 차 타고 바로 튈게요 차 타고 바로 튀겠습니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마을 외곽 쪽에 낙하하시면 되요 차 보이시나요 차야 잠깐만요 일단 저놈도.. 아 차 차 차 있다 차 있어요 차 보고 튀세요 일단 튀세요 네 네 차하고 튈게요 어디로 튈까요 일단 동쪽으로 튈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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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도 차 발견했어요 저도 차 발견했어요 여기 사람 많아요 지금? 네 사람 엄청 많아요 동쪽 가세요 그냥 갑시다 튈게요 갑시다 동쪽 그 리포카 쪽으로 가세요 리포카 노란색 지점 네네 알겠습니다 안전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쪽 사람들 엄청 내리네요 리포카 쪽이죠 리포카 쪽에 내린다고요? 네네 우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리지 않아요 우리 근데? 아닌가? 어 아까 전에 센터 쪽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지금 낙하산 패시로 계속 가고있네요 일단 리포카로 가세요 일단 그냥 네네 갈게요 네네 갈게요 우와 맥심해 그 뭐야 저 양곤님이 저 눈목님이신가요? 눈목님 타세요 밖에 왔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나오세요 괜찮아요 저쪽 가서 더 먼게 나요 까만까만 까만까만 고고고고 리포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노란색 안쪽 바깥쪽이면 애들이 차를 먹고 튈 수 있어가지고 아마 경쟁자들이 좀 몰랐어 그래 조심하네요 사운드 조금 좀 할게요 오 좋아 일단은 안전하게 살았네요 일단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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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긴 했는데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자기장은 이쁘게 깔렸네요 네 근데 뭐 시간 충분해서 어 제 차도 있으니까 차 한 대 더 있네요 네네네 타고 갈게요 어 어 그 타고 하셔도 되는데 어 어 레드 하이 하워 유 음 왜 안타세요 아 여기 같이 타시게요 갑시다 갑시다 그 저 제건 있는데 가다가 차 한 대 도발이 나고 터뜨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 타시아 가 좋아요 제가 탄거 얘도 속도가 아 잘 나오고 저 어 그래요 네 이게 속도가 잘 나오고 다 안 방탄이 좀 많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 다시아는 언덕을 못가요 아 그렇죠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근데 저거 이제 레터나가 제일 좋은게 적당하면서 방탄도 되고 뭐 언덕도 올라갔어요 약간 느리게 힘든지 거기 있는 이승이 한데 운전자는 뒤에서 안 맞아요 뒤에서 무조건 무조건 방어예요 아 레드가 뭐냐면 저 나는 빨간과 카페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한거야 자 팔이 씨압 어 누나 제대로 한거야 맞아 카페인 좋아한다 이렇게 주변에 또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리고 고수가 되려면 집을 이 한차를 15초만에 타야 돼요 15초만에 아 그런게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도 나도 그런거 몰랐는데 제가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5초에서 타러 가요 아 누모님 난 그런거 난 몰랐는데 나도 그런거 저는 제가 느린쪽이 슥쥥쥥하더라구요 나는 잘하는데 갔는데 그래요 뭐 빨리 빨리 터는게 좋긴 하죠 그래서 명암도 없네 밀었어 그래서 난 놀랬다니까 하하 미친 15초만에 어떻게 타러집을 15초만에 한집을 탔다고요? 네 스토에 그냥 나가요 그냥 한번 쓱 보는거 그래 아 팔비를 왔다 나이스 아 뭐야 볼탈이야 볼탈이야 볼탈을 뻔했다 주배 그 적군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샷건 들고 뛰면 느려야 권총디고 권총 들고 뛰는게 좀 빨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주입식 교육을 빨리빨리 해냈는데 인충 아싸 엠퍼 나왔다 와 와 뛰어댕긴건가 와 빠르쳐 으흠 우측방 우측방 제가 좀 펼게요 예 예 아니 총이 안 넣어 어 나이스 구성 여기 AK 있어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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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엘 엘 엘 엘 도 내면 에 어 낯선 래 빼나 뭐 허허 좋아 포함 쭉 판매도 끼다 어 다들 뭐 엄청 많이 얻으세요 개꿀린데 여기 혹시 뚝배기 일에 나오면 말해주세요 내는 내게 아 10씩 아 우리가 코 이 cm 으더예요 아이저 마비에 오늘 접었어요 오늘 안ожды 어제를 열로서 원하여 어제 가슴 아파서 내 자마 또 quasi 뭐 25에서 못했죠 12시 40분까지 된다 안나왔지 essent 아 때라 찬스 자리 아니야 잘 거고 해와요 이랬 쪽이 지금 도인도 있어요 저 조끼는 뭐 이래 있어 뚝배기 만 근데 자기 자 뭐 시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면 또 내내 아 진짜 마상치 들을 게 안 나왔습니다 다시 난가 하하 코나 할 것 같으니 자 해라 해라 머리 빼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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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서 없다 그 날은 좀 안된 날이었나 봐요 굳이 내가 또 그렇게 고집해 부려 가지고 음 스윙스 그런 말 있죠 원래 껄요 벨 걸리지 방금 치매 실력이 좀 심하네요 험도 반대 살이 있어요 배낭 레벨 3살이 있어요 아이 눈목님이 컴터 좋잖아요 뭐 더 살라 그래 어 송출룡 사야죠 아이 뭘 또 욕심이 아 역시 탈퇴 뭐를 또 사셔 뭘 또 이미 어 4개 총 있는걸 충고한 사람이 무슨 또 어 어 10이지 아 시간 많습니다 원래 있는 사람 더 하다고 왜 맞아요 맞아 원래 인사에 오늘 해보는 게 어떠냐고 아네요 늘 뭐라 왜 왜 맘에 아니오는 오늘 마비 안할 거에요 저 오늘 접속도 안할 거에요 으 어떻게 어떻게 됐길래 안 나왔다니까요 어제 다 시간 반 한 여시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진짜 안 나왔어요 여기 여기 저인데 엠포 있어요 엠포 엠포 총알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 아 네 저 엠포는 뭐 이미 있으니까 뭐 차 나 아 도중에 총알 되있어요 초 여기 집 다 되진 것 같은데 이제 쓸 수 있을까요 올 불금이니까 될 수 있다고 안돼 싫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안 된 날이었어 어떻게 해야 주최 운 원자력 발주소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도 꾸리라는데 아 거기 내려가기엔 좀 늦을 거에요 근데 늦어야 되요 안 돼요 이제 오고 있어요 죽음의 자기장 이 게임 자기장 내에게 자기장비 다 오셨으면 타먹을 쓴 북쪽으로 3 북쪽의 차 우리 두고 있으니까 뭐 더 먹었으니까 해서 뭐 할 것도 없지 않나요 좀 뭐 그렇게 뭐 보조 파츠가 나왔나 사로 스컬 스컬 하고 s 이렇게 초대 이스탈을 가 예스 투데이 이스탈을 그란 비커스 이었설데이 마비노기 워스테리스 버립 배드 워스테리스 버립 배드 쏘 아이워 쇼 쏘 암나 까두 마비노기 투데이 네버 가야 되요 갈색이 없더라구요 사건들자고 권총으로 야을 저 친구 아직도 안사람 안 죽었네 저 처리 잘 떠나게 되요 조커 아직도 안사람되고 안 죽었네 차 드셨죠 4 차 좀 나와 타죠 뭐 그러면 우정기 필요하신 분 사회야 에이아 네 저 주세요 일단 으 좀 다 가서 그 5 6lís 3명 대용이 없고 모자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지 말고 칸을 가져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파슬表 그런 타시고 뭐 안она 저희 뭐 하시야 자 우리는 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섬 아이모로 출다 해가지 also 그래서 안좋아ット 플레이나 껏 doesn't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배틀그라운드 해 오늘은 그냥 배틀그라운드 한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어 어 뭘 뭐 역방이 어디야 c 증가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말할 때 해석해달라고 아나 나마 비호기 어제 너무 없는거지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오늘 안다 고 그 말이었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마상.. 마상 진짜.. 쪼 앞에 집에 가겠습니다 또는 뭐 저 차 저 도로있는거니까 자 좀 숨겨놓고 일단 가시죠 여기선 뭐 짱막혀겠죠? 여기 다시 하내네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우리 팀 있구나 여과의 차 바깥쪽이 말고 안쪽으로 숨겨놓으세요 예 4 예 좀 그래도 m16 있다 구급상자 필요하신 분 저 넉넉하게 먹었어요 저 한 게 있어요 한 개요 전체가 하나 더 드릴게요 내 알겠습니다 어 뭐야 역반이 딴 해가셨나 그 내 딴 되었어요 으 아 조심하십시오 으 으 으 으 아 네 어이 보자 어 또 가려야 되시죠 으 딸야 1 1번째 염지 이죠 뭐 으 으 드시고 더 위험하니까 으 으 아 sk 스크츠 별로 별로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어디 뭐 지나가는 친구 없나 볼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 보자 역방이 되시고 으 어디 보자 아 으 아 총 고르는 기지 뭐냐고 좀 볼게요 그냥 뭐 자기한테 맞는 거 음 그래 맞는 거 난 나 같은 경우에 그 저격총이 안 맞아 가지고 돌격 표정 맞는 사람 아 음 흐라자죠 그렇죠 저희 총은 나는 그냥 개돌이 좋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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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얼마 이쪽 5 JSON 아까 그 rad 아니 좋지 고지 점령한 게 좋으니까 노란색 일단 여기 다 똑같이 해서 뭔지 모르겠다고 아 모르니까 몰라서 저예요 어이 소설이다 뭐 저의 잘 건축자예요 그래요 깜짝이야 창문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하시 하시고 의체 차차 그 부스의 부스 으 으 어찌한 놈이 의외로 뭐 적군이 없네 으 음악 다 먹었으면 가실까요 역방력 하실까요 내내 가죠 노란 노란색 쪽으로 가시죠 뭐 아 저 친구 설마 우리 쪽으로 올라는 건가 지금 아예 지 올걸요 으 알아서 알아서 살아나야 하죠 으 와 으 할비 뭐 하세요 아 왜 뭐가 되는데 지금 큰 났네 아 뭐 하루나 있음 무신조심 보신 교수 으 사수리 서울드 따르 따른 차가 따라서 어 역할이 거의 위험해요 4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티새 티새 틀 수 있을 수 있어요 뺄게요 뺄게요 아 불안불안 가자 아 프라이팬 프라이팬 쓰자 배틀그라운드의 마스코트 아 아 안 따라오네요 어 다행이네요 그럼 요새 노란색 쪽으로 고지를 점령한 게 유리해서 아 아 아 아 아 야스나이의 멍청 안 캐니 3배 엄청 말 거야 중 3분의 3 아 뭐 아 이게 탑이 하나 있어 가지고 어 저치 무덤다 아사와 4 에 창권자 조심하세요 여기 찬제 승용 어 깜짝이야 적고 인조한 저는 저기 팔각정 에서 숨어 있을게요 뭐 일로 다 했다 아 아 연료가 떨어졌네 아 연료 좀 추울걸 이어갈게요 어 우리 h y 님 친절한 해서 감사합니다 한번가 뚫어놔야 지금 서서 그 마비노기 확인할 건데 오늘 밤에 아마 밤늦게 할 것 같아요 그때 방송 안할 것 같아요 어 마상 상금을 보지 마세요 아 세목이요 그거 제목은 나중에 바꾸려구요 안 나중에 어차피 위 진도 하셔가지고 불쏘났어요 여기 이래 쭉 있어요 아 저 먹었습니다 내내 그래도 역방이 형 거기 계세요 거기 우리 좀 떨어져 있는게 좋으니까 제도 왔다는데 지쳐서 우리 주일러 온 거 아니지 설마 어 이별 스코프 틀어 하세요 아주 못본 새 좀 아냐 좀 많이 강해져서 못본 새 그 옆방이 뒤에 우리가 하고 있어 어떻게 자야 사야 예 예 엄청 안 깨져 프라이프 3렙다 방 3렙가 방안을 딸기 란 누나 그 구글 번역기로 갔다 해서 그 저렇게 소통해봐 한번 4 자매를 2개인심 없죠 4 요거 정신을 잘하고 정지 아 보정을 잘 하세요 으 있을 수 있어요 두 분이 그 안쪽에 예술자 밖에 있을게요 너무 올려 있으면서 안 되니까 혹시 저게 잘 하세요 저요 저요 그냥 말고 아 저기요 뭐 말할 그니까 엄청 잘 하잖아 그 파일이 있으면 잘 써요 그래도 절정도 어디 보자 팝을 들을까요 아야 쓰세요 쓰세요 아 하면서 익히셔야 지은 자기가 지금 그리픽 품질을 갖다가 최소로 여고 아 저도 그래 저도 그 뭐 쏟을 때 그냥 말해주고 같이 싸야 같이 내내 얘기 있습니다 장이 좀 어 야이 하프 이하니 여기 자 플레이스 나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기 이제 우리 조기 치여서 6 휘랑이 가고 자고 아니에요 왜 이래가 더 걸린다 하는데 휘랑이 좌우 안되 설정 바꾸신 거 아니에요 나 왜 이러시고 부정하는 게 좀 퍼져서 내고 좀 봐 근데 안되는 거 어차 우리 뒤쪽으로 올 확률은 보여 없으니까 퍼져서 감시 하자 서로 주차 한다 어디 어디 없며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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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멀리 가요 아이 그러면 그냥 보냈어요 엄청 멀리 멘트 엄청 멀리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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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서수도 못 맞추겠다 마음 보이지도 않으니요 해변가가 있을 때 해변가가 오! 오 땡큐! 뭐야 저 친구 아 맞다 친구 같구나 땡큐 땡큐 어떻게 아 영어 해요 쟤네? 네 해요 오케이 이런네 오 내가 답이 없는 거 알고 줬어 아 유 핸서가이 아하하하 오 배보이 배보이 헤이 하이 오자 감독 먹었다고 말해줬을래 감독을 영어로 골라 헤이 헤이 히 터칭 힘셀 바유 제가 알아들지 모르겠네 언더스텐 뭐야 설정 아였나 아 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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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한 것 뿐이에요 어 나는 무시하는구나 9 부추에서 소리 나요 우측 한 배 300 방향의 총 소리 엄청 많이 나야 300 방향이 알겠습니다 선백 어섯백 5 5 하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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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이제 만내차 안내에 젖어 차 2대 간에 보니까 어 제가 지금 이 시야가 너무 좁았고 이게 체조로 해놓으니까 잘 안보이네요 유산 쪽이 참고해서 말씀 그러면 우리 그럼 해봐요 그럼 우리 그 역방에 이쪽을 보시고 제 남쪽으로 찰떡하네요 저희들 하세가 같은 팀이 가보네 뒤에 보고 여러분 왔습니다 여러분 120쪽에 적군 한마리 왔습니다 같이 쏠 준비해요 아래에 적군 아래에 한번 쏩니다 으 으 으 어떻게 절 이랬어요 자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그쪽의 경계 마세요 제 마음이 할게요 그냥 경계 내려가지 마세요 해 못 먹어요 저거는 그냥 우리가 유리합니다 굉장히 뭐 못봤는데 제 마음이 할테니까 그냥 그냥 먹고 막 있어요 경계와 해서 경계만 뒤쪽도 받을 것 같은데요 아까 뒤쪽에 차파가 세대 왔거든요 어디서 이놈 보조다 150 150 150 조 제척해 될까 그 신어 주세요 뭐 올라올 올라올 올라와 될까 에 올라올 수밖에 없을지 우리가 백퍼 유리의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면 못해 가지고 아 아 아 아 제가 던진거에요 술탄 뒤쪽도 경계하고 가려져 있어요 서로 못봐요 지금 S2 S2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옆으로 돌아갈게 살짝만 가려면 다른 것도 주변 경계 소리 하지 마세요 어허 이제 나무 가려져 하지 안보이네 근데 우리가 유리해서 어 왔다 왔다 S2 이쪽에 이쪽에 지금 보여요 쏠게요 저 먼저 오케이 기절 어 뭐 그리 잘하세요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뚝배기 3렙이에요 나이스 어 술탄 던졌는데 자고 죽었네 다 잡았나? 다 잡은건가? 사망인데 기절 아닌거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먹지 말고 이제 가죠 시가 없습니다 아 죽었어야 돼 죽었구요 여러분 차타고 갈게요 차타고 가자 우리 잘 싸웠습니다 아주 아 굿자 자 오하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쩔 받고 있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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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그냥 반응 없습니다 제 버리고 와요 그냥 역방이 그런거 같은데 옆에 운전대 잠깐 주시겠습니까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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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4번 4번인가 3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3이나 4번 역방이 컨트롤 4번 눌러보세요 한번 3번이나 4번 다 타고 있다던데? 그냥 여기 가장자리 여기서 내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전 내릴게요 이제 해 해 해 컷 고아웃 고아웃 그럼 이어 엄폐 엄폐 은 엄폐 오 있다던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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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어죠? 숫자 예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숫자 이제 210 방향이 210 방향 알겠습니다 식빵이야 그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받으세요 왜 안보이죠 여기서 쉣 자체 내 그 적어 저 안전성 195 폭탄 안전성 밖에 이어지네 봤다 봤어요 봤어요 195 195 다운 한 명 다운 차 소리 차 소리 차 스토리 비벼나요 아 어디서 있는데 w w w w 어색 자 저 도와주러 오실 분 이쪽 올 것 같아요 저쪽 제 쪽 제 쪽이 있어요 제 쪽에 어디에 제 쪽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잡고 가세요 그냥 저는 잡고 좀 잡고 방향이 방향은 몸이 이쪽에 좀 더 하세요 사운드 들려요 발자국 소리 아 누웠다 누웠다 아 우리 중국인칭 뭐하나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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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칭 뭐하나 못잡았어요 못잡았어요 올거에요 바로 네 오케이 제 잡을게 그러면 거기 있어요 네 거기 안 있어 거기 근제에 조심해 바로 w w w 적방 들켰어 열광 뒤에 뒤잡혔어 뒤잡혔어 네 잡녀 앞에 앞에 봐야 앞에 거기 앞에 정렬하게 오게 약한 나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예 저 저 거쳐 맞춰져 봤어요 저 어서 찾았어요 나이스 아우 가만히 찾았을 때 여기에 사별 스코프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죠 시간 없습니다 30초 나왔습니다 여기 진통 자고 다 있을까 드세요 네 진통 자가 먹고 가 있다 아 너무 잘 싸고 있어 지금 어 최고야 13명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가장 자리 있죠 제 틈 좁은데 돌면서 갈 거에요 더 구상 하나 줄 수 있어요 구상이었다 뭘 구상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세워 드세요 여러분 더 가야 되죠 가야 되요 가야 되요 가야 되요 가야 되요 가야 되요 뛰세요 뛰세요 저기 밑에 조심하세요 300 방향 조심하세요 애들 아까 지나갔으니까 다른 팀 네 300 방향 구석이 왜 안 먹으시지 무거워서 아니 저거 사람인가 아 답답니다 아 사람인 줄 아네 아 나 죽겠는데 안 죽어요 뛰면 되요 뛰면 되요 아 제일 뒤에 계신구나 그치만 일단 구상 하나 빨고 갈게 구상 구상 확인하고 준비 안전 확인하고 없으면 휘자 일단 살아남은 것 같다 오케이 오하님 반갑습니다 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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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어 내가 누웠다 어 여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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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3 45 뭐 해놓았어요 저 어 안될 같은데요 살지 마세요 죽어 줍니다 일단은 자 슬슬 예 언덕이 좀 살펴보고 아 있다 좀 그러니까 에디 안보여 있지 황제 위쪽 손에 있는데 남의 가르자가 잘 보이네 보이세요 그저 안보는 뭡니까 대한바른다 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n w 주의한 놈 n w 방향에 관해 이제 슬슬 가야 되요 갈게요 저 먼저 도목에 보인다 300 300 방향 아 목이 들어왔어 아 300 방향 어제 봤어요 봤어요 언덕에 숨었어요 봤어요 봤어 예 제 보고 있습니다 제 봤어요 몸 쪼고서 세대 개피해 개피 2만 띠러 가야 되세요 4 하세요 왜 중국이 간다 중국이 된다 우리 5 돌리 텔레 길리 한번 양변 real 명 kr 중후 이 따 운 2개 띠 외 mayoría 마세요 개 Dogs 없 mud이야 야 저희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아 살리지 마세요 그냥 점ays 말고 더불 consiste 불 방역 제가 나가서 stab 미끼되의 티가 적고 이제 보세요 어 쉬어 어디야 어디야 저희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아 살리지 마세요 그냥 떠리지 말고 w 떠올방이야 음 제가 나가서 함 믿기 될 테니까 적고 있는지 보세요 야 야 날 잡아라 날 잡아야 살려 달라고 기억이 있어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나 좀 안되는데 왜 나한테 왔을 거래요 날 죽여라 괜찮다 눈몽이 괜찮게 싸우지 말고 지네끼리 싸우게 하세요 그냥 아 그래 이거 어때 쟤도 일루와 아 아 저저저 해 해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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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깨라 아오 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의지로 이따 쟤다 5 한배 한배 3 ä 몬방어 아 피켜 중국 하이 조 변할 아직집야 드 pois 아 이거 imagined 저희가 어떠 치자 야 agner 때 무자 야 너 때문에 잔어 продук 에 아ちょっと 줘 찾아요 야hea